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을 꼭 가지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코 다 가질 순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 뭐 요즘 결정장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서도 그냥 너무 간단하게 그냥 음식 하나 고르는데도 진짜 결정을 못해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분명히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거기에 그 따른 여러분의 취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뭔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올가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이거 하나만 내가 해결되면 나는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어라는 하나의 어떤 취향 그 우선순위를 하나를 만드시면 그 나머지 것들은 없어도 충분히 왜냐하면 본인에게 납득이 가능하니까요. 나는 이걸 얻었잖아 라는 하나가 가능하죠. 근데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남들이 보니까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그냥 어떤 이 사회가 만들어낸 혹은 여러분 또래가 만들어내는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취향들이나 욕망들 따라가다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어떤 무취향의 그리고 아무런 개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요즘에 이 사람을 모르면 정말 그 올드한 구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저 대도서관 같은 경우에 제가 저랑 동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나이에 사실 뭐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게임을 몇 시간씩 하면서 그걸 이제 시연하고 있으면은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참 이게 무슨 시간 낭비며 인생의 낭비냐 라고 하겠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당당하게 만들어낸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것을 해서 행복하고 그 행복을 또 하나의 직업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돼서 이렇게 뭐 초등학생들의 이제 선방의 대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너무 성공한 사람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일반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목매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뚫어가면서 그런 길을 개척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